한국국토정보공사 약간 인간극적인 느낌인데? 오늘도 민경이 나왔네 이거 말고 한 대 더 지나가요 아까들은 차들은 찌근데 애들이 막 참찌네 너로 찌는구나 chin 손을 이뤄주는 바가지인가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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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집중불불불붙 집중불붙 집중붙 양념장도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근데 잘 먹어야지 오늘은 한 번에 오기 전에 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또 먹으면 좋겠어요 또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아, 이따가 질까? 아, 이따가 안 나요 예전에는 하루가 안 나요 아 왜? 아 얘 계속 찍고 있어 카메라 오렌지로 움직인다? 얼굴도 가려야 해 하트로?